이렇게 여권마자 한편! 자 돌아오셨군요 중문드리님 자 나라가 지금 이런데 나는 장안에서 공무원하고 있었더니 중문드리님의 큰 별을 캐셔서 다행이지요 이 홍란저도 별타 없이 캐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태자바마가 선언께서 무인들로 유배되시고 그래도 희망을 잊지 말아야겠죠 태자바마는 반드시 어딘가에 살아계실거에요 공세하고 이야기하는거죠 그치? 어쨌든 미용란저도 다치지않았다이요 일단 이곳은 위험하니 다른곳은 피하는것이요 하지만 그곳에는 적대의 마이너순이 거치지 못할겁니다 자 그롬도의 중대... 중대문인가 뭔가... 자 이따가 이렇게 쉬고있네요 자 그롬도가 뭐야 여기 어디지? 움직이네 자 어 가격차에 달려? 어이 뼈럭구려 당신 누구죠?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장으로 들어서려 한곳은 큰일시 없었어 딱같이 내가 그곳을 지나지 않더라면 여러분들 농장안도 끌려 들어가 지금쯤은... 어허 쓰러트리긴 했는데 이게 안됐나보네 그치? 어 사실상 실패였다고 봐서 무방한 정도였나보네요 어 그런가봐 어 당신 우린 보여주고 오셨군요 농장에는 무엇이 있고 어휴... 정확히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농장 끝에 막아도 빌어먹은 움직이놈이 연기처럼 나타나 여러분들이 당했었던 기괴한 수법 쓰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수법 있죠 그거 어 한 번에 물어버렸거든 어 어 안댓! 이러면서 농장 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걸 뭐 농장은 육도국을 헤집고 다니는 괴물들의 고양이로 할 수 있고 적대 방향자가 그곳에 괴물들을 만드는 일 중에 장치라도 한 것 같습니다 괴물들을 만드는 뭐 공장 같은 거 있지 그치? 어 우리 보여주신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시주께서 어인이로 그 농장을 찾으셨군요 뭐 우리를 광군에 몸담고 있던 강역천이라고 합니다 아 강역천 적대 방향이 날 일으키고 일으키던 그날 남경수에서 그 괴물 같은 놈들 갔다 어떠세요? 어허 아까 그 괴물 얘기하는구만 그 뒤에 나는 부하드와 적대 방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방굴을 조직하였고 아무도 당신들이 이 사실을 적대 방향이 된게 아니면 당신들은 상을 받고 나를 극정을 당할세 어허 방굴을 조직하였고 근데 이거지 어 야 이게 방굴은 그 리서인가구 내거지 어 무슨 말씀이시오 일부는 조선 그 말은 내가 하겠 조선 극혁을 당하셨으면 우린 한 명이라도 종교를 더 모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범 범인의 경기에 넘어선텐데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신지 우리도 역시 적대방의 뒤를 쫓고 있어 어 그렇다면 우리 방굴이 이루어진다 의심도 어떠신지요 우리 종교에서 한 명이 핵방굴된다 그거를 찾을 것이 급선문이죠 어 번호가 되었다면 공장하는 것이 낫고 유진선 얘기하는거지 그치 그렇게 번호가 쉽게 되지않거든 일단은 자기보다 틀멋이 바로 뺐으니까 그치 하지만 그걸 또 얘기할 수 없어 그가 농장으로 봤습니까 어 확실한거 아닌가 뭐 본인은 내일 우리의 부부로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그를 찾아야 한다면 나중에라도 우리 방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바뀌셨다면 내일 항구로 나오시고 홍보가 어디있습니까 제주도협재마을로 찾아보시고 오 제주도협재마을 그 제주도협재마을 제주도협재마을이 제주도협재마을이 그 신존에 있던 그 마을이거든요 물론 제가 그 제가 그 제주도 전교 그 좀 근무를 해가지고 그나마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그런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이 단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요 예 아마 이게 어떤 곳이야 나는 지금 물음표를 나누셨던거야 물론 나중에 검색을 해보겠지 그 스마트폰 통해서라도 저는 알고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 어떤 곳인지는 저도 뭐 잘 기억 안나는데 10년은 넘었습니다만 예 거기 그 제가 근무했던 곳이라고 조금 가까운 얘기를 했었어요 어땠어요 예 물론 적대방에 보아들을 끌고와서는 안되지마 알겠어 오늘 꾸미우셔서 선물 고맙습니다 헤 정말해요 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진서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를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를 큰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하오 우리는 하시라도 빨리 적대방이로부터 빼앗게 왕이 되찾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위험을 찾는 것을 죽어먹는 날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태장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겠습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오기는 이렇게 해서 하겠는데 아 진짜 예 미치겠다 진짜 아니 대체 이거 뭐 이거 오름 농장? 오름이라나 이거 그 제주도에 있던 거기거든 오름이라고 하면은요 그 뭐라고 할까 그 제주에서 특유의 볼 수 있는 그런 그 화산지대화 같아요 그런 데거든 일단 세이브 해놓고 일단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 진짜 도구 들어가가지고 뭐냐고 어 아 뭐야 그래도 여기에서 쉬어갔으니까 뭐 나름 괜찮다 이만 근데 그러나 여기도 어디야 어 호산마을이구나 아 호산마을이라 어 어 자 근데 여기도 얼마값이 들어가 허허허허허 우리 주막은 뭐 하름빵 묶는데 백냥이에요 뭐고실래요 백냥 진짜 비싸 죽겠구만 아니 물 아니 물가가 어떻게 요새 백냥이나 되는 거예요 요 에 먹을 생각도 없구만 아우 진짜 아우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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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한번 보자고 농장에 갔던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는지 아는데 여기 문지기일까 하면서 걱정하는 문지기 아까 그 문지기 때문에 그 아 진짜 예 어쨌든 간에 자재도를 한번 보자고 규질하고 있는 어플이 되고 예 예 얘가 뭐 다른것도 일단은 투성자 뭐지 아 이거는 안된거요 일단 주질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힐러를 좀 힐러합시다 예 일할게 오오 그리고 저 포지션을 좀 다시 바꿔야겠어요 예 보자고 어 여기서 다 걱정해야겠네 여기서 이제 또 배울것이 비해 보여요 저기 뭐 뭐 배우고있니 저 사람 뭐 활같은거 배우고있는데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낚시하시는군요 몰이 싸워야해 네 중학군은 원래 율동국의 선축체와 다스리던 사람인데 지금은 제주도의 방구로 토발하고 있는거 봅니다 아 제주도의 방구로 토발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직 제주도가 그 조선에 조선에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율동국이 설마 조선을 공격할 의향이 있었을까요 아니 물론 가상의 생각이라고 본다면 그럴 수 뭐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아무리 그 그 그 그 그 새로운 신설된 국가라고 해도 쉽게 그렇게는 남의 나를 침범하거나 부르기는 않을거야 일단은 은두국수처럼 그냥 뭐 힘을 뭉쳐갔으면 힘을 뭉치는 에 그러한 케이스였다 케이스를 해가가지고 나중에라도 뭐 뭐 이런 말이냐면 어디서 뭐 협력을 뭐 외교를 통해서 뭐 평화협조가 맺던가 그러는게 오히려 더 나았을지 모르고 나는 내가 그게 모르겠고 그 어쨌든 아 아쉽다 이 위대학생까지 나를 시생 안아보지 못하니 아 손님 드시고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고요 나 필요하고 보자고 아 아 이런 것도 있나요 진기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정스님이 하는 건데 진기술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죠 뭐 환영진 환영진은 아무래도 그 그림자 부지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어 일단 진기술에다가 어 환영진을 요렇게 세어주고 어 그리고 이제 아이템 상황도 일단 살펴봐야겠죠 네 세이브 할 것 지말고 어 어 와 진짜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어 약초 보약 명사의초 해독제 우왕청심한도 있어요 예 정화수 공전설사 이렇게 있고 세균처림이 다 써버렸어 예 일단은 일단 보자고 어 문구점이라든 이런 게 있으면 아 문구점이 있구나 어 어 어 당신들이 강장군이 말해서 안 드리고요 저 몰래 농기구팔자 여러분께 숨겨둔 농기를 팔긴 하죠 원래 아기 시작이 있는 거 아니 그니까 어 어쨌든 무기 한번 보시겠소 자 보자고 추명검이 한 것도 있고요 낫도 있고 일단은 추명검 같은 경우에는 홍 홍세영하고 조첩하실 수도 있고 어 낫은 어 법정도 일수도 있지만 예 물론 낫기있죠 복고저 복고저 복고저를 뭔지 모르겠다봐요 일단 추명검은 어 2개 사고 어 복고저를 어 법정 피해서 운명이 없으니까 어 들어와서 어 장비 들어가서 복고저 어 잠깐만 일단 쇠지파이가 일단은 110요 지금 현재 셈이죠 예 복고저올까요 140 오호 좋아 그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쌍절구에서 예 추명검 248 데미지 쌍절구라고 비교하여 좀 모르겠나 어 그래서 어 아 어느 정도 데미지 높여주긴 하네 그리고 어 갑옷을 뭐 박달라보 갑옷을 별타가 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요 예 이 게임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예 만약에 아 메디아가 있다 만약에 고전 게임 메디아들이 있다면은 어 어느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런 바람에 예 상황도 안 되잖아 어 나에게는 어 나지 뭐 내가 어 어 어쨌든 어 어 아하 여기 아까 거기구나 어 여기 문지기 저 아무리 문지기를 해결해야 되면 문지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 어 진짜 큰 것 같아요 아 여기 도구점이 있어 어 아 아다오시오 무슨 물걸로 말하십니까 자 살건 사줘야 돼 어 어 어 어 어 어 여성 난 고맙습니다요! 근데 저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손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움직이는 일단은 설령 없었다고 못 쐬는 건가? 난 생각은 좀 의심이 될 정도예요, 진짜로? 앞으로가 진짜 헛난하겠네, 이거? 일단 세이브 타고 다시 세이브하고 지금 여기 외에는 길이 없는 거 이쪽으로 한다고 해도 막혀있고요 그러면은 이거 또 머리가 아파질 텐데 진짜 그렇고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볼까? 강자국 여름기 여기 있어 빨리 배에 타셔야 돼 지금 배에 탈 수 없죠 왜냐면 유지선을 찾아야 한다고 하니까 어 근데 유지선을 좀 필요하게 하거든 지금 시점에서 보는 어 근데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않아 아하 이쪽으로 가면 또 또 달리가 여기 어디 어디야 근데 이거 구하쿠 군사들은 그런데 이거 어디가 가는 것 같다는데 뭐야 어 여기에는 뭐 여기 어디일까 근데 한번 보자고 여기 보자고 얼마전 남경선에서 적대의 발현자가 나타났던 현재 그와 보았고 무순기를 꾸미는 것 같고 아하 보았고 무순기를 꾸미는 것 같다 아하 여긴 해청이 어디일까 일단 테이블 타운고 보자고 전혀 이게 그 정보가 없을거니까 어 이렇게는 해줘야 아하 아까 오름입구가 거기였나보네 그렇지 보자고 여긴 도구점같은게 있구나 여긴 그 여긴 도구점같은데 아 여기 힘들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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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다 이거지 어 뭐 됐어 뭐 그렇게 뭐 필요한건 아니지만 예 지금 시점에서요 예 아무리 이쪽도 지금 보니까 어 별로 왜 무기를 살 마음이 없나보네 그렇지 어 자 얼마정도 상인차림 한 산산이 부각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묻고 있었는데 서관에서 무슨 일 있나요 아하 상인차림 한 설마 유진선이 유진선이 있을건데 이거 어 소설가 여기가 아니야 지금 서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근데 얼마전에 멋있게 생긴 사람이 답을 넣고 들어갔던데 이거 보기가 유진선이에요 어 저 안에 들어갔을건데 이거 그치 어 분명히 여기꺼야 어 여기서 어 분명히 여기서 아마 유진선이 있을지 분명할 것 같아요 어 불러보자구요 어 예 예 자 보자고 거기서 담을 넘고 갔다고 하니까 하긴 하겠는데 쉽게는 안 보내주고 왔구요 예 예 야 근데 480 보면은 어 데미지를 좀 센 편이야 이거 어 어 게다가 예 홍세영에게 있어서 예 얘는 탱커죠 예 탱커인 탱커인 이성은 예 여기서는 예 데이미드를 줘봤자 소용없다는 거 어 어 아 자 어쨌든 한번 둘러보자고 예 운명이 유진선이 다 넘어갔다라고 했어요 예 진선 전신방패으로 코드역이 맞았구나 어 전신방패도 지금 뭐 장비할 수 있냐 분명히 홍세영한테 분명히 탈수같은데 어 어 어 좋아 어 전신방패 착용하고 어 그리고 가보세요 좀 예 어떤거라고 어 어 보자고 바거력이 지금 조총이 좀 딸리거든요 예 보자고 37 가만있지 아까 저 가죽으시 가죽으시 36 오 목판감패가 37 어 그리고 기사일이 그 수김 어 보자고 지금 방어력이 53 인데 어 떨어지는구나 어 기사일은 그냥 유지할 수가 없겠죠 어 가자고 그러면서 어 어쨌든 여기가 아무런 유진선이 있는거 같아요 확실한거에요 예 유진선을 찾으러 가야지 빨리 저기 이제 뭐 부박군인가 뭔가 아니죠 그거 뭐 상대해야 겠지만 예 그나마 다행인거죠 지금 왜 아까전에 그 문지기 제외하고나 이 녀석들이 어 상당히 어 데미지를 잘 안주는거 아까저보니까 미스 실패해가지고 미스는 계속 났거든요 어 여기도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내가 너무 레벨을 너무 크게 올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또 뭐랄까 어 너무 여유를 여유를 여유 같은거 있잖아 어 그런거 생각 안하고 그냥 이만하면 보니까 레벨 오르는것도 몰라 물러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긴해요 예 근데 한가지 분명한거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까전에 상태라던지 뭐 도구 이런걸 봤을 때 이 이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거 자체를 내가 어 못봤거든 어 그것만큼 확실한거 내가 어 그것만큼 확실해 어 확인할 틈도 없거든 게다가 어 게임 진행에 의해서 무효인 것도 있지만 어휴 씨 무효 사무라인은 아니구나 어 복잡음이 사무라인 아니었대 헷스 헷스 헷갈렸네 어 저쪽으로 어우 그래 284면 예민이 이거 너무 센데 어 어 어차피 좋죠 레벨을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이 상태 어 야 레벨 16이네 똥새워 19고 주짓 법정대사님은 어 13이네요 어 야 레벨 차이를 느끼게 해주네요 어쨌든 어 어 일단 어 그나저나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좀 빡센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 어 어우 246 야 이 대비 너무 센데 이거 어 어 이쯤이면은요 예 좀 긴장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매니저 미스 나가가지고 제가 제가 뭐 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안일하게 구다 보니까 어 저렇게 센 놈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착각을 생각 못했어 아하 아 어 이거 긴장해야겠네 이거 어 어 가뜩이나 지금 어 누구 하나 데미지를 크게 해보면은 어 아이템 많아 이런게 어 깎여나가면 깎여나가면 각오를 좀 어 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 어 저렇게 센 놈 나오면은 어 진짜 예 그렇구나 어 어 어 이거 봐요 244 어 2주이면은 어 힘들거든 어 어 법정대사님 일단은 어 자 여기인 것 같은데 어 어 어 오우 이번에는 또 다른 군비정도 온 것 같아요 얘네도 개미저도 왜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그런거 아니냐 아까 그 대장급 좀 되는 그런 그 육아꾼인가 어 장군급 계열들은 어 어 좀 뭐야 그 잔뼈가 상당히 불어서 어 어 데미지를 주기가 좀 어려웠던데 그치 어 아니 데미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 데미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을 꼬여서 미안해요 예 됐어 하 자 그 다음에 보지 말해 여기저 위로 아 진짜 힘들게 하는거야 이거 어 어 아 그나마 이 홍세형이 어 탱커 노릇을 해주는 것 때문에 그나마 당이 돼 어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들었을거에요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얘기하는 어 미안해요 예 맨이 반복돼 얘기해가지고 근데 진짜로 지금 시점이에요 어 지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아 힘들어요 예 아 아 일할때 딱 한번 이렇게 어 여유를 주기게 해주고 준비 한번 둘러보자고 아우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유진선을 유진선 레벨이 어 좀 딸리면 좀 그렇지 않아 그건데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돼 어 가뜩이나 지금 법정신이 많았을때도 레벨이 한 10밖에 안되었고 나머지는 한 좀 그 이상 됐었거든요 어 유진선도 그런 비싼 캐릭터 유진선도 지금 레벨이 아마 비스피삭과 홍세호하고 그 하고 홍세호 유진선 이제 유진선하고 헤어디기 전반에도 그럴거 같은데 어 아 근데 만약에 얘만 지금 레벨만 계속 오면 얘네 템만 레벨이 계속 오르잖아요 어 유진선 레벨도 지금 어 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게 분명할거 같고 그걸 좀 생각해드려내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앞길이 혼란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디로 어느 쪽으로 하든 어 그래도 여기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다행인거 같애 어 어 여기 뭐 별거 없지 아휴 힘들다 힘들어 어 어 어쨌든 간에 진짜 힘들고 힘들어요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여기 일단 얻는 것 같고 유진선이 과연 여기로 갔을까 사무라고 하죠 사무라이 미안해요 그냥 장수라고 해야겠네 장수가 해줬다고 보셨어요? 이건 해뻔어 안 그래 지금 트라우마가 있네 와 이럴줄을 몰랐다 진짜 와 이럴줄을 진짜 몰랐네 나머지도 일단은 이렇게 좋아 일단 여기 얻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려나 아 힘들다 근데 이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어 그 범위 욕력 관련한 그런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그 보면은 막국적인 해보니까 범위 계열의 그런 그 스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걸 생각해보니까 왜 그걸 생각해보셨지 만약에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네요 제가 봤을 땐 조총과의 범위에 공격이 좀 없다는 게 약간 좀 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있으면은 전부 다 쓰고 나왔어 진짜 그럴 수 있 그렇게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하는거죠 저는 이거 어 길이 어쩌가네 어 어 힘들게는 안하기만 다 하고싶어요 좀 약간은 감기기율이 좀 약했어요 여기 알겠습니다 예 저 어쨌든 휠팽도 없고 어 어 여기 이 주변에도 지금 없다라 어 저기 아무래도 메인인 것 같은데 어 여기가 맞다면 어 여기 맞는데 어 생명수위 먹고 에 또 후 또 싸워주고 어 그나마 여기있던 애들 같은 경우에 레벨이 어 여기있던 3명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까 이제 미스가 남겨보니까 어 어 진짜 그렇거든요 예 이거봐 이거봐 어 어 딸려서 어 어 어 잘 안 나온다니까 어 어 어 어 어 근데 웃기고 도망가면은 쫓아와 어 어 어 그거만큼 좀 황당하지 어 어 어 아 어 어 일단 도포홀이를 한상 하 covid 한상 하 생각에는 녹아날때 까겠습니다 에헤 일단 잠깐 입 좀 다물고 있을게요 예 잠깐 살짝만 어 자, 이제 협재마을로 갑시다 자, 이렇게 협재마을로 가기로 했죠 에 일단 잠깐 입 좀 다물고 있을게요 잠깐 살짝만 자 이제 협제 마을로 갑시다 자 이렇게 협제 마을로 가기로 했죠 갑자기 바람이 뜯어 치는걸 아니 저희도 그냥 한 달 전에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포에 오러 갔습니다 배를 돌리는 해야겠네 아 맞지 저기 무인도 와버리구요 오 무인도 저거서 잠시 기다려다가 떠나기 좋겠어요 빨리 주도록 가면 되는 건 아니요 에이 그렇게까지 안 되니 지금 기사각화인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지 에이 그럼 베스트한 바이러스 듣는 게 좋아요 그럼 잠시 저 서비스를 따라갑시다 자